치즈 스파이크 치즈는 치즈가 너무 작아서 치즈가 더 좋았어요 치즈가 더욱 맛있어요 치즈는 치즈! 치즈 크림치즈 치즈 이번엔 오랫동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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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바삭바삭 아삭아삭 아삭아삭 오징어 초콜릿 오징어 초콜릿 초콜릿 콜라 연합이 너무 달아지고 있어요 이건 약간 매콤하고 맛있어요 자, 너무 매콤해요 너무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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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해요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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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바삭바삭 오징어 고소한 치즈는 좋아요 탕피소리가 너무 좋아요 저는 멸치파orschot 한입에 먹어요 이 마요네즈는 인사드름이 너무 좋아요 멸치에 있는 거 같아요 또 다른데요 음정맛이 강하면 꺼져요 바삭바삭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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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